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! 안녕하세요 교광입니다 오늘의 메뉴는 핵불닭볶음면 3개 계란후라이 통스팸 나초 치즈소스 누르르 비가 딱 너무 맛있어요 진짜 귀엽 för 안맹불 먹이니까 진짜 맛있어서 매콤한 맛 음식 넉넉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양념장 양념장 너무 맛있다 고춧가루 너무 맛있다 바삭바삭 고춧가루 너무 맛있다 고춧가루 너무 맛있다 고춧가루 고춧가루 아삭아삭 너무 맛있다 고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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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!